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후지 필름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영상작업과 사진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후지 필름의 카메라들이나 렌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렌즈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렌즈는 얼마 전에 후지 필름에서 새롭게 출시한 XF50mm F1.0 렌즈입니다. 사실 이 렌즈를 받기 전에 상당히 떨렸습니다. 아마 많은 후지 필름 유저분들께서도 이 렌즈가 어떤 렌즈일까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이죠. 원래 후지 필름에서 33mm F1.0 렌즈를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와 그 조리개 1.0을 가진 렌즈 게다가 AF가 되는 렌즈 어떻게 나올까라는 궁금증이 많이 있었는데요. 작년 말쯤인가 이제 올해 초쯤에 50mm F1.0 렌즈로 변경한다는 소식이 들렸고 얼마 전에 출시가 되어서 이렇게 제가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받은 제품은 금전적인 대가는 없고요. 제가 제품만 지원 받아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이 렌즈를 사용하면서 사진도 찍어보고 영상도 찍어보면서 리뷰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언박싱을 한번 해봐야겠죠. 이 50mm F1.0 렌즈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하니까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 별거 다를 거 없어요. 이런 거는 보지 못했던 건데 이렇게 설명서 같은 게 들어있고요. 여기 보면 XF 렌즈 시스템 가이드북이라고 돼 있고요. XF 렌즈들에 대해서 설명해놓은 것 같아요. 망원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놔가지고 설명을 해놨어요. 이런 가이드북이 있고요. 렌즈 파우치가 있네요. 이렇게 렌즈 하나 있고요. 어우 묵직한데요. 그럼 렌즈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후두는 이렇게 원통형이네요. 전 원래 원통형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후두네요. 그리고 대망의 50mm F1.0 렌즈입니다. 네, 와 진짜 묵직한데요? 와 진짜 묵직해. 보이시나요? 와 제 손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 제가 손이 상당히 큰 편인데 잡히긴 하는데 완전 묵직하네요. 비교할 만한 렌즈를 가져왔는데요. 우선 비슷한 화각대를 비교해봐야겠죠. 후지필름의 XF 56mm 1.2 렌즈입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고 많이 쓰실 거라 생각을 해요. 인물용으로 가장 적당한 렌즈이고 80mm 망원 화각대에서 인물을 1.2 조리개로 찍을 수 있는 좋은 렌즈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슷한 화각대 50mm 1.0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크기 차이가 큽니다. 여기도 보이시죠? 비슷한 크기를 보니까 165와 비슷하네요. 거의 같네요. 거의 크기가 같아요. 50mm 1.0이 좀 더 무겁네요. 필터 구경은 77mm이고요. XF 50mm 1.0 렌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미러리스 최초의 조리개 1.0 렌즈라고 합니다. 물론 크롭 바디이기 때문에 풀프레임으로 환산했을 때는 한 1.4 정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수치상으로 미러리스 최초의 조리개 1.0이면서 자동 초점을 가진 렌즈입니다. 풀프레임으로 환산했을 때는 대략 75mm에서 76mm 정도이고요. 그리고 풀프레임 화각대에서 주로 나오는 85mm 1.4 렌즈와 좀 비슷한 화각과 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게는 보니까 845g 정도 돼요. 그래서 가벼운 무게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요즘 더 무거운 렌즈들을 가지고 사진을 찍다 보니까 사실 들었을 때 그렇게 무겁다는 느낌도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방진, 방적 기능 제공하고요. 최소 초점거리는 70cm라서 그렇게 가까운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물렌즈이기 때문에 좀 떨어져가지고 사진을 찍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렌즈를 가지고 사진과 영상을 찍으러 무척정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저는 렌즈 리뷰를 하면서 조리개 값에 따른 심도와 선의도의 비교, 보케의 차이 같이 정확한 수치에 따른 비교보다는 제가 촬영한 영상과 사진의 느낌을 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XF50mm F1.0 렌즈를 처음 촬영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생각보다 정말 선명하다였습니다. 저는 현재 0.95 조리개 값을 가진 수동 렌즈도 함께 쓰고 있는데요. 조리개 값을 최대 개방했을 때 보여지는 소프트함과 색수차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XF50mm F1.0 렌즈의 최대 개방의 화질은 제가 그동안 가진 편견을 깨주기에 충분할 만큼 선명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진에서의 선의도와 함께 1.0 조리개에서 느껴지는 드라마틱함 또한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50mm 풀프레임 환산 75mm 정도의 화각을 가진 렌즈답게 인물용으로 최고의 렌즈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생과 함께 사진을 찍으러 나가서 이제 사진을 함께 찍어 보았는데요. 1.0 조리개에서 느껴지는 심도는 풀프레임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간감을 표현해 주었고 AF 또한 빠르고 정확해서 낮은 조리개 값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인물의 포커싱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이 렌즈를 사용해 보았는데요. 사실 저는 영상에서의 성능을 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영상에서 이 XF50mm F1.0 렌즈는 준수한 AF 성능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영상에서의 화질은 어떨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대만족입니다. 오히려 사진보다 영상에서 저는 더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후지필름 X-T4의 손떨방 기능은 XF50mm F1.0 렌즈가 가진 얕은 심도를 잘 표현해 주었고 그리고 초점 또한 잘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1.0의 조리개에서 느껴지는 드라마틱함 또한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1.0이라는 낮은 조리개 수치로 인해서 셔터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선 ND 필터가 필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과 영상에서 XF50mm F1.0 렌즈를 사용해 보고 그 결과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XF50mm F1.0 렌즈는 사진과 영상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높은 선예도 그리고 준수한 AF 그리고 후지필름 특유의 단단한 마감까지 저는 만족스러운 렌즈였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단 무게가 무거운 편입니다. 비슷한 화각대와 조리개를 가진 XF56mm F1.2 렌즈와 비교해서 크기와 무게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저렴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물론 조리개 값을 생각한다면 납득이 가긴 하지만 선뜻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인건 사실입니다. 물론 써본 다음에는 아 그래도 살만하다 라는 생각이 든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두가지 부분을 제외한다면 저는 상당히 잘 만들어진 렌즈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러리스 최초의 1.0 조리개를 가진 AF 렌즈이며 후지필름의 상징적인 렌즈이기도 하고 현재 후지필름의 기술력이 총 집합된 렌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50mm 1.0 렌즈를 이용해서 영상과 사진작업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제 작업 꾸준히 봐주시구요. 이 렌즈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열심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 렌즈로 촬영한 시네마틱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후지 X-T4 카메라 사용하고 있는 유튜버 가전주부 최서영이라고 합니다. 후지필름 요즘 쓰고 계신데 어떠세요? 저는 사진은 지금 이 카메라로 굉장히 많이 찍히고 있구요. 제가 동영상 촬영하거나 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들은 주로 X-T4로 촬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후지를 처음에는 왜 썼지? 그 김우진님이 사실은 김우진님이 카메라 들고 다니는데 카메라 되게 예뻐 보이는 거에요. 그래서 호감을 가지게 됐고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색감이 진짜 좋아요. 근데 이 좋다는 게 좋다고만 말하면 되게 애매하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세상에 되게 많은 유튜버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쓰는 카메라 브랜드들이 탑2 이 소니 캐논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후지는 조금 더 특이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후지만의 어떤 그런 감성? 느낌? 깊이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다른 사람 영상이랑 차별된다는 점이 되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저는 X-T4로 영상 촬영한 다음에 뭐 거기에 이제 필름 시뮬레이션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뭐 그거를 쓰면서 다른 색보정 같은 거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영상 편집할 때 좀 시간이 줄어드는 면도 있습니다.